슬아야, 잠깐만.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야 되냐? 글쎄.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라.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. 그리고 미안하다. 미안한 건 난데 네가 사과를 안 해. 어? 누굴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. 슬아야. 하지만 난 여유가 없다. 누굴 좋아할 여유도 누군가 날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줄 여유도. 난 내가 사는 인생 하루하루가 아주 전쟁이거든. 알다시피 알바 끊기면 당장 밥 먹을 돈도 모자라. 학비 못 채우면 바로 휴학을 해야 하고. 지난밤 그렇게 대한 건 정말 미안해. 더 이상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들게 해줬으면 좋겠어. 알았지?